타노이, 엠덕도 앙방독도 읽어주고냐? 대남 김밥 쭉딩 파이낙검 검진 티웁 야 비포이함 보고 읽는데도 뭔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억양이 무너진다면 보지 않고 솔직히 읽을 땐 어떨까요, 여러분? 훨씬 더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억양은 더욱더 무너지겠죠?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 읽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됩니다 베트남어를 잘 읽는 방법은 일단 자음, 모음 그리고 성조만 잘 지켜도 50%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발음만 제대로 해도 북부로는 사실 이때 본인이 굉장히 발음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발음을 녹음해보는 건 굉장히 필수입니다 발음을 녹음해서 제 발음과 한번 여러분 원어민 발음들 이런 거 MP3 파일과 비교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음이 이제 되면요 발음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억양이에요 그럼 억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단어는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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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한국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 거죠 한국 베트남어 성공하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단어가 주로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혹은 베트남은 두 개를 연음 처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앞의 발음은 살짝 하고 뒤에 발음에 조금 더 무게를 주면서 뒤에 발음을 더 길게 해주시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내 람 내 람 내 람 김밥 쭉 띵 이게 아니라 쭉 띵 쭉 띵 파이널 컴 파이널 컴 컴 컴 진티 컴 진티 읍 야위 읍 야위 와위 와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앞에 거는 좀 짧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좀 더 무게를 싣고 더 길게 발음 하죠 이렇게 발음 해야지 베트남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단어를 끊지 않고요 여는 처럼 있는 게 이제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주어는 주어 수로는 수로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흔 유 엠 내 원 쩡 내 생 흔 유 엠 내 원 쩡 내 생 이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흔 유 엠 내 원 쩡 내 생 이렇게 끊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끼리는 같이 발음해야 돼요 흔 유 엠 내 원 쩡 이렇게 자 요게 되면요 흔 유 엠 내 원 쩡 이게 또 되면 흔 유 엠 내 원 쩡 쩡 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주로 접속사, 그래서,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들 있죠. 그러나 이런 접속사는 접속사의 앞부분에서 멈추거나 접속사까지 하고 멈추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넨 앞에서 지금 멈췄죠. 이런 느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은요. 시제가 있을 땐 시제 뒤에 나오는 이 동사랑 연음 처리 형식으로 읽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너 먹었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. 좀 빨리 하면 이렇게 느껴지죠. 너 갈 거지? 그리고 그리고 뒤에 오는 단어들은 보통 거랑 같이 연음 처리가 돼요.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게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문장을 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디서 좀 빨리 한다, 어디서 멈춘다, 어디서 길게 뺀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걸 캐치한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서 말을 하시고 녹음도 하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야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기본적인 문장을 몇 개 해볼게요. 그럼 이거 또 하면 저는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선택하러 한국어로 가정 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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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a đình em có 3 người Em đang sống và làm việc ở Việt Nam Em đang sống và làm việc ở Việt Nam Em đang sống và làm việc ở Việt Nam Họ sẽ không thể giúp đỡ những video tiếp theo Hãy subscribe cho kênh Gia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